현재 시바이누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재미없어요 뭐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망한 거 아니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런 걱정 모두 다 털어내고 아주 마음 편히 시바이누가 폭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여유를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저 강제한의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발생한 거래 수치를 보면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유니스왑 거래소는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업비트에는 없는데 뉴스에 나오는 막 수만 퍼센트 상승했다 이러는 코인들 있잖아요 페페도 있고 초창기에 막 이름할 수 없는 밈코인들 막 수백만 퍼센트 수십만 퍼센트 이렇게 상승을 하는 밈코인들이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가능한 게 이 유니스왑이라는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거래소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이 유니스왑에서 일어나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밈코인 시장이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자료는 유니스왑 거래소에서의 트랜잭션 즉 거래가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는지 나타내는 그런 자료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별 변화 없이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흘러가다가 요 며칠 사이에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거래 자체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재미없게 죽어있던 시장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활기가 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살아난다면 가장 크게 상승할 섹터가 바로 밈코인이겠죠 2월만 해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자 시바이누가 함께 상승을 했고 페페 역시도 상승을 했고 플로키도 상승을 했어요 그 외에 밈코인들이 미친듯이 상승을 하면서 밈코인 섹터가 코인 시장을 이끌다시피 했죠 그때 코인 시장을 주도한 게 바로 밈코인들이었고요 밈코인 섹터라고 이제 시장의 상승의 물결이 찾아오고 있고 그 흐름을 주도하는 게 밈코인이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당연히 밈코인 중에 대장주는 시바이누가 아닐까요? 그럼 당연히 시바이누가 상승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시바이누의 세력이 있냐 없냐 이거죠 이것만 해도 가격 상승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바이누 세력 VC 벤처 캐피탈이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 자료를 찾아왔어요 시바이누에 투자한 VC 세력이죠 제가 세력들의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4월 22일 VC 세력들이 투자를 한 총 금액은 무려 1200만 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166억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명단들을 보시면 다들 이 업종에서 이름을 좀 날린 유명한 그런 기관들입니다 유명 세력들이에요 특히 여기서 집중을 해야 하는 건 DWF 랩스라는 이 기관입니다 이놈들은 그냥 이 시장에서 악명이 높기로 유명한 놈들인데 하도 많이 다뤘고 저번 영상에서도 이 DWF 랩스에 대해서 다뤘었죠 너무나도 유명해서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만큼 악명이 높죠 그런데 이 DWF가 시바이누에 투자를 했다 그럼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놈들은 하도 유명해서 이놈들이 어떤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소식만 들려도 그 코인이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리고 4월 22일날 기관들이 시바이누에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기관들이 투자한 날짜 4월 22일이 대략 요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가격들은 기관들이 투자한 가격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죠 즉 세력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들이 과연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요? 아니죠 분명 지금과 같은 이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나중에 시장 자체가 상승을 할 때 한 번의 가격을 급등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 팔아먹겠죠? 개미들에게요 분명 지금과 같은 이 저가에서 여러 가지의 세력들이 다른 계좌로 시바이누를 열심히 매집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아까 세력들이 시바이누에 166억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 왜 세력들은 많고 많은 밈코인 중에 하필이면 시바이누를 선택을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시바이누가 기술력이 훨씬 더 좋고 밈코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바이누는 유일하게 밈코인 중에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코인이죠 시바이리움이라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본코인, 쉬, 그리고 시바스왑까지도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생태계를 개척을 해낸 아주아주 뛰어난 그런 코인이에요 다른 근본 없는 그냥 이름만 가져다가 만든 코인이랑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른 코인이라 이겁니다 뉴스에서도 시바이누 생태계가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 그 목록들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보니 와 진짜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 이렇게 수많은 코인들이 존재를 하고 실제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근본 없는 밈코인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에요 기술력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밈코인들은 솔직하게 분석을 하면 할수록 진짜 뭐 그냥 사진 하나 붙여놓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뭐 없어요 진짜 쓰레기 같은 밈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시바이누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면서 생태계도 만들었고 밈코인 중에 독보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나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시바이누 선물을 출시하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 워낙 깐깐해서 아무나 이런 거 아니죠 시청이 크고 많이 거래두고 이딴 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시바이누가 편더멘탈이 뛰어난 그런 코인이라는 겁니다 뭐 기술력 좋고 밈코인의 대장주니까 시바이누 ETF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만의 생태계도 있고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시바이누의 최대 장점이 뭡니까 자동소각 시스템이죠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자동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바이누는 41%가 넘는 양을 소각을 시켰고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자동소각으로 인해 소각량은 대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만큼 값어치가 자동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시바이누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생기십니까 세력들은 진짜 무서운 놈들이거든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작자들이에요 그런 세력들이 손해를 보고 끝낼 일은 절대 없죠 지금도 계속 매집을 하고 올리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의 수익이 중요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또 다른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됩니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구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르지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천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 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 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디피 모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천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배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의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 맘 먹고 공유해드린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리누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센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 된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며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이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가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